안녕 쏘쏘쏘쏘미에요 쏘미가 요즘 편의님도 보고싶고 친구들도 보고싶고 막 그러는 이유가 한가지 있어요 맞춰보세요 뭐라고요? 정답이에요 바로바로 코로나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잖아요 근데 제가 그쪽에서 제일 속상한 일이 있답니다 바로 제 생일파티를 못하는 거잖아요 나 생일 3월인데 아니 이 코로나 이 조그마한 녀석이 어떻게 내 생일파티를 맞출 수 있어? 아니 옆에서 웃지마 아니 근데 더 문제인게 코로나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지금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몽발리 조심하세요 코로나는 더위에 조금 약하대요 그러니까 여름이 될 때까지 한번 물리치면서 기다려봅시다 그리고 지금 경북이 코로나로 심각해졌답니다 제가 응원해드릴 테니까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일단은 기침유절과 손씻기도 잘 해주시면 그 코로나를 우리가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원들 이런 분들 많이 많이 힘드시겠죠? 그러니까 우리가 더 몸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분들을 쉽게 좀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몸관리 잘 하시고 그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소미넨이만 고우 안녕 안녕